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4월, 비기너 레벨입니다. 퇴근은 없고 리스타트가 두 번 있는데, 3월 6시에서 시작해서 16카운트가 끝나면 12시에 돌아와요. 12시에서 첫 번째 리스타트, 두 번째 리스타트는 9월 9시에서 1번 시작하시면 16카운트가 끝나면 3시로 갑니다. 3시에서 두 번째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포워드 워,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셔풀, 왼발 포워드라고 커버, 왼쪽 어깨 방향으로 2분의 1, 턴 6시로 가셔서 포셔풀. 두 번째 섹션, 오른발을 오른쪽 옆에다가 놓으시면서 힙범빙,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오른쪽 왼쪽 한 박자를 이용해서 4번 하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세 번째 섹션, 재즈박스 8분의 1 턴 두 번 하셔서 9시로 가실 겁니다. 자, 오른발 크로스 8분의 1 턴 빼,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워드. 한 번 더 하세요. 크로스 턴 빼, 사이드 포워드. 9시 정방향. 마지막 섹션, 오른발 오른쪽 사선 포워드 앞에다가 놓으시고, 왼발 힐부터 힐인, 안쪽으로 접어오실 거예요. 스윕을 하시면 돼요. 힐, 토, 힐. 왼발 왼쪽 사선 포워드 방향에 놓으시고, 오른발 힐, 토, 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2, 3, 4, 6, 7, 8